자, 어쨌든 당첨이 돼서 이렇게 점을 보지만 그래도 언니를 딱 이렇게 얼굴을 맞대니까 너무 눈물이 나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내 이별수 이걸 겪으면서도 마음으로 아이를 놔두고 나오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그냥 비참하기가 그지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키우고 싶었던 마음은 많지만 어떤 나의 우리가 정해져 있는 나의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면에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내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때라도 지금은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마음에서 정말 눈물을 먹었고 가슴에다가 하늘 갖고 너가 나왔다 우리 언니가 근데 나왔는데도 너무너무 내가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나한테 주어진 게 많지가 않아서 언니가 어떤 생활고 현실고에 너무너무 벽이 커 근데 뭐 하나 얘기하자 안 되는 머리야 미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머리예요 그치만 나는 언니가 자격증이라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임의용 이런 거 아니야 하다못해 언니 같은 사람도 구제 중생을 하라라는 팔자야 남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언니가 알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봉사 봉사를 하는 거 같으면서도 뭔가 금전이라는 거 벌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설픈 직장, 아르바이트, 단기간 이런 거 가지 말고 눈물 머금고 왔잖아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아 자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언니가 사업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 하다못해 어떤 요양사가 됐든 뭐 보호사가 됐든 아니면 내가 언니도 손으로 내가 뭔가 움직여서 몸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다못해 마사지도 좋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언니가 정말 자격증을 따서 내가 벌면서 나중엔 나만의 그게 40대 후반 40대 후반이에요 그렇게 한 10년 지기 조금 있다보면 나만의 내 사업터 이런 거 나만의 조금만 소소한 거야 소소한 가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다 하나 조심할 거는 언니야 2년, 3년, 2년 안쪽으로는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 왜 말 없이 끄덕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지금 출신 생각이 나요 저희가 제가 2년 전에 엄마랑 오빠가 보내고 요거 년도에도 그러니까 얘기 잠깐 들어 누구를 만나면 안 돼 다 이별이야 그리고 이 집에 어쨌든 간에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언니가 이혼 이런 게 아니라 신을 받아서 될 일은 아니야 신을 받아서 될 일은 아니고 언니도 아까 그랬잖아 구제 중생을 해야 되는 사람 그냥 보살의 사주의 발자는 맞아 근데 무당의 사주의 발자는 아니야 어설프게 신을 받는다든가 어설프러게 가면 안 돼 그리고 계속적으로 뒤에 어떤 죽은 자들 저승사자 이런 것들이 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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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상문인지라 그러니까 어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 언니가 줄초상 그런 것들이 혼들이 언니한테 이 맴돌고 있어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언니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내가 생각해서 좀 겁도 먹고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듯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 금전적인 여력도 없고 그치? 많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야 지금 올해 언니가 운세가 좋은 운세라고 해서 뭐 성주운이다 서른일곱이다 좋은 운세라고 해주면 그렇지 않아 아우수까지는 누구도 만나면 안 되고 험한 일 해서도 안 되고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승사자가 밖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니도 두렵고 나가는 게 힘들어져 어 그러니까 두렵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힘들어진다 이 소린 거야 그리고 안 나가고 싶고 자꾸 내가 방구석에 미안해요 방구석에 자꾸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회피해지게 돼 있고 기운은 당연히 바닥을 치게 돼 있고 그치? 용기도 없고 어 이게 그러니까 어쩔 때 정식 차리고 내가 정식평장가? 어 그냥 막 무섭고 뭐 하는데 이게 술이라도 먹어야 내가 잠이라도 잡고 술이라도 먹어야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맨정신에 못 있으니까 맨정신에 못 있겠다면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아까도 그랬죠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자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고 뭔가 집 안으로도 이렇게 해도 자꾸 안 좋은 상문 저승사자 그게 나를 앞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뭔가 용기 있게 못 나가는 거야 언니가 일 안 하면 언니가 이렇게 게을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나서서 이것도 아니야 그치만 그래도 아까 그랬지 마음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지만 언니는 자격증이나 나를 따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딛고 일어나서 저승사자를 물려야 되는 건 맞아 그래요 언니가 괜한 우리가 뭐 빙이 들였다 뭐 귀신 들렸다 뭐 신들렸다 응?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지 신으로 받을 건 아니라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거울을 봐봐 이게 내 모습인지 아니지 그러다 보면 언니야 착한 소리만 하던 여자가 험한 소리가 나와요 남 탓 안 하던 여자가 남 탓이 나와요 그럼 내 옆에 사람들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아 뭐하나 솔직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도 엄청나게 들어 응? 그치? 내가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 그리고 조금만 딛고 힘들 수는 있어 힘드신데 조금만 딛고 일어나면 그래도 미래가 있다잖아 내가 이래서 어쨌든 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 언니에 쌓이고 있는 이런 상문 저승 사자 좀 물려내고 언니가 조금 금전이라도 벌면서 사람답게 일반인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기회 그 운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 용기 내라 지역이 어디예요? 강도야 저기 지방? 서울 나고 강도 아우 멀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오란 소리 못하겠다 응? 데려가죠 아 진짜? 그럼 달려와 어 왜냐하면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고 점집이라도 드러났으려고 이래서라도 문을 열고 나와라 내가 전비 안 받을게 전비 안 받을게 오는데 차비 있으니까 지금 언니 형편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힘들 수는 있지만 딛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무료 점사 본 사람이다 이것도 용기 있는 자가 전화를 줬기 때문에 당첨된 거야 그러면 사르라는 거겠지 네 그러면 문을 열고 점이라도 봐준다는 그 선생님 마음이라도 끌어서라도 무조건 와 네 그러면 나오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그 시간에는 술 안 먹을 거 아니니 네 그럼 그 시간에는 잠 안 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용기야 네 전화를 주고 이렇게 점을 본 것조차가 용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용기야 네 어떤 방법을 취해줄게 네 응 그렇지만 거기에 뭐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대가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언니 같은 경우는 뭔가 문을 열고 딛고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알겠지 그리고 술 먹고 전화하면 안 돼 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술을 먹어봤자 속만 아프다 네 쓸데없는 거가 자꾸 자꾸 잡귀들이 붙으면 안 된다 네 잡귀가 붙으려 그래 지금 네 알겠지 네 이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인생 또 어느 남자한테도 속은 썩을 수 있지만 네 언니가 화기쯤 울기쯤 승질 네 승질머리 좀 내리고 나면 그래도 나도 여자로서 또 다른 여자로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살 수가 있어 나랑은 웬 인연준이 없을까라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화 문을 해가지고 찾아뵐게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누른 것도 아 내가 살 거구나 살 수 있구나 아 나 조금 괜찮은 여자다 네 울지도 말고 술 먹고 질질 짜지도 마 사소연도 하지마 네 알겠죠 이유가 있어서 유럽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튼 여기 점집 온다 그러면 저승사자도 문 열어줄 거야 네 어 그러니 서로 올라와요 전화 주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